폴라? 됐다 배고프다 시작했어? 근데 아직 그게 안 됐어 안 떴어요 오지오 게임을 시작하는거 같다 밴너 할 것 같다 이제 셋이서 해야지 조금 렉이 있어 미쳤다 청와라다 그려파함인데? 헬리 해도 돼? 잠깐만요 됐다 떴다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안녕하세요 오늘 활리데이 오늘 잘했어 해피 활리데이 여러분 해피 활리데이 해피 활리데이 해피 활리데이 해피 활리데이를 맞이해서 엔진이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이렇게 다들 찾아왔죠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되게 준비된 느낌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오랜만에 했다 갔다 맞아 자꾸만 시간 우리 숙소 커튼 같기도 하고 진짜 뭐야 뭐야 인정 진짜 색깔만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금색 아닌가? 금색 그리고 뭐야 선물 뭐야 이거 크리스마스에 선물 진짜 뭐야 트래디션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이제 선물이 있는 거죠 선물을 나누는 게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한 또 이제 컨텐츠 컨텐츠가 있습니다 코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쓸데없는 선물 주기 맞아요 저번에 데이지드 때 했던 데이지드 때 했던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했었네 네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가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헐 아니야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그냥 있었어 올해야 올해 올해구나 왜 이렇게 옛날이 아닌가 그거 성훈이 형이 성훈이 형 뽑아줬어 맞아 맞다 진짜 너무 쓸데없다고 써가지고 놀라울 정도로 그거는 크리스마스 팀이 아닐지 쓸데없는 선물로 준 게 아닌데 쓸데없는 선물 주는 거다 근데 약간 나를 좀 많이 보라고 옆에 10분이 24시간 보라고 웃기는 친구야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약간 우리 멤버들한테 진짜 정말 쓸데없는 물건 주기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자체가 그래서 쓸데없는 선물을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거를 꼭 인증을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받은 선물을 꼭 인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불안한데 그 사람 뽑을 겁니다 대신 자기 자기 이름이 뽑히면은 다시 뽑아야 돼요 네? 자기꺼는? 네 그거는요 이건 조금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놀랄만한 거면 며칠 전 며칠 전 아니라 좀 전에 각자 이제 몰래 주문했는데 네 이게 자기꺼인 거를 밝혀야 되는가? 이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본인이 이거를 뽑고 가져가라고 나는 한 명씩 히징 해볼래 히징? 약간 힌트? 약간 한 명씩 힌트 솔직히 저번에 한 명씩은 다 해봤으니까 이번엔 더 참신함으로 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예 쓸 데가 없진 않아요 저도 아마 쓸 수 있어요 저도 쓸 수 있어요 나도 쓸 수 있으면 저도 쓸 데는 있어요 솔직히 지옥이 잘 안 나 나도 쓸 데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쓸 데는 있어요 형께 제보를 하네요 이게 브이앱 시작 전에 말했는데 제이 형이 놀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제이 형이 그 정도면 진짜? 놀랄 것 같은데 무서운데 일단 놀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일단 잠에 관련된 거라서 오 좋은데? 저도 갖고 싶다 저는 약간... 센스가 있어 저는 겨울 저는 자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뭘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기억이 안 나 두 개 샀는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 다 샀어? 내가 그냥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두 개예요 그거 어디지? 쓸 데 없을 것 같아 저는 쓸 데 없는 거니까 뭐예요? 보시면 놀랄거든요 오늘 하이라이트 정확한 그건 기억이 안 나긴 한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대된다 이거는 진짜 잘 봤는데 정말 무서운 건데 내일 스케줄 대박 그게 뭐야? 무서울 수도 있지 순간 소름 돋았어 약간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 순간 소름 돋았어 깜짝 놀랐어 소름 돋았네 오케이 어쨌든 바로 뽑아볼까요?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가져주시죠 이게 케이크요? 아니 저거 이걸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걸로 뽑는... 이거 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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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몰라? 우리만의 주가 이 밖에 몰라 썼는데 썼던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요 전설적인 건데 연수원 때 저희가 영상 얘기 순서 맞아요 영상 얘기 순서를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마지막 하는 사람이 끝난 시간이 거의 1시간 넘게 차이나요 진짜 저게 진짜 그래서 이거 뽑아가면서 제발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하면서 이렇게 뽑았던 왔다 왔다 영상 얘기 아닌가? 영상 얘기 틱톡도 있어 당번 그날 당번 오늘의 당번 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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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당탕탕 영상의 순서는 정해져 있었어 맞다 맞다 매번 돌아가면서 내가 어쨌든 연수원 때 추억이 담긴 저희만의 물품입니다 지금 뽑는 거예요 누구부터 뽑을래? 여기 여기 이렇게 정원이랑 제이크 형 가입을 안 남친 거 가요 매번? 오케이 제이크 형 이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해도 좀 똑같은 랜덤이랑 보고 보면 안 됩니다 솔직히 좀 기대됩니다 보면 안 돼요 참고로 제 걸 뽑으시는 분은 제이크 형은 제 거 뽑았으면 좋겠어 제 거 뽑으시는 분은 제이크 형은 자주 잃어버리니까 어 이거 이쪽이 뽑았어 내 거 뽑았으면 좋겠다 난 진짜 선우 빼고 내 거 아무도 뽑았으면 좋겠어 왜요? 이쪽으로 왜 뽑을 거야 별로 안 놀랬 거야 얘는 별로 안 놀랬 거 같아 얘는 별로 안 놀랬 거 같아 얘는 별로 안 놀랬 거 같아 제이크 뽑아줄래? 내가요? 내 거 뽑았으면 좋겠어 뭐야 제가 봐줄게요 형 뽑으면 오 제이크 이거는 내 정보를 제가 받는 거다 제이크 형은 아니지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다 뽑은 다음에 여러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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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뽑으면 너무 출력적이 너무 게임 오버가 될 수 있어 살아있는 거 아니지 살아있는 게 없을 때가 없죠 저거 바슬러 바슬러가 많네 살아있을 수도 있어 살아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뽑을게요 약간 바슬러 바슬러 보여 살아있을 수도 있어 아니 뭐 움직여 살아있을 수도 있어 뽑을게요 네 내가 뽑았으면 돼 패널에 문방구에서 소화기 많이 잠시만요 이게 제이크 뺐어? 이거 빼봐 양정원 뭐해? 저한테 또 바꿨다는 거에 잠깐만 이거 희승이 형이네 잠깐만 제가 제이크 거 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나 정옥에게 제이크를 하네 아니 제 건 진짜 쓸만해요 근데 쓸 수 있어요 진짜 정옥에게 제이크다 제이크다 크다 나도 여기 이게 제일 안 좋은 건데 나도 좀 셀 걸로 할 거야 크기 제일 안 좋다는 국물이 있던데 잠깐 제이크 좀 무섭다 여기 뽑아야지 제이크 뭐지? 저기요 이렇게 불안한데 내 거 뽑아라 내 거는 괜찮은데 내 거 나도 그래도 저는 이제 제이 형 거 없으니까 이제 안 좋겠다 딱 비티한테 어울린다 나는 진짜요? 뭐예요? 난 바로 갈게 내 거 뽑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내게 진짜 내 전동생이 형 왜 이게 불안하지 어울려요? 어울려요? 잠깐만 나 좀 근데 나 좀 세게 갈 거야 약간 반전 근데 잠이라고 하면 제이한테 어울리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선물 볼 때 제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골랐어요 그거 제이야 너는 진짜 왜 제이 형이 들어있어요? 그거 내가 물고 다시 넣었어 그래? 빼야 돼 빼야 돼 나 잠깐만 제이 너무 불안한데? 안무 같은 크리스마스를 그거 한 찬스 없네? 괜찮아 제이크가 날 거 같아요 니키! 전혀 그렇지 않을걸? 전혀 그렇지 않을걸? 제이가 진짜 레전드일걸요? 뭐야? 누구 남았지? 니키! 제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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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뭐지? 궁금한데? 제이키! 제이키 형 제이키 형 이니셜 제이키가 아닌데? 김선우 오이! 선우 형님? 뭔데 너? 앤뉴! 너는 넌 뭐야 저 뭐에요? 나요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부터 뽑을래? 여쭤부터 뽑을까? 제이크맨 마지막 포키할까? 아니 뭐길래? 제이크맨 마지막 포키하자 여기부터 뽑을... 저희부터 뽑을까요? 저희부터 뽑을까? 저희부터 뽑을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 진짜 쓸만해요 저 정원이랑 이거 근데 근데 나 뭐지? 뭐지? 형, 어느 정도씩 나왔나요? 일단 냄새는 몰라요 미안하다 냄새는 저러고 일단 지게 먼저 봐 저는 솔직히 형 좋아할 것 같아요 지게이 형 레츠고 갑니다 나는 내가 개인 거 하나 샀는데 하나 둘 셋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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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저거인데? 저거 뭐야? 인어 굳이 담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신이 형이 좋아하는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진짜 저도 보랐죠 저도 보랐어요 자, 열어주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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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봐 아예 안 들어가네 귀엽다 아예 안 들어가네 나 저 정도리로 잡을 줄 몰랐어 왜요? 왜 이렇게 안... 애니메이션이야? 너무 귀엽다 참고로 이게 버짓이 만 원이야 이거 좀 쓰면 총 쏠 때 쓰는 거야 2만 원이야 2만 원, 2만 원이야 이거밖에 안 들어가네 너무 귀여운데? 귀엽지, 귀엽지? 나 무서워실래 그래? 나 리키아한테 어울린다니까 귀여운 거 나 무서워질 거야 이거 너무 좋아 희승이 형 거 내가 봤을 때 내 거 다음으로 희승이 형 게 제일 끔찍할 거 같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더 있어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진심으로 잠깐만 뭐야 똑같은 거였어 뭐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똑같은 거였지? 오 신기하다 형이든 창에서 골랐나 뭐야 그럼 거기서 골랐어요? 그 카톡 거기? 맞아 맞아 저기 카톡에서 거기 거기서 약 생리 없는 거 고르는 거 네 맨 중으로 거기에 있던데 진짜 진심으로 언젠간 출근길에 이거 목폴로 하고 갑니다 오케이 바로 더 할게요 우리 하고 갈래? 하고 한 번 하고 둘이서 다 이제 선글로에서 딱 끼고 이제 멋있게 손길에 한 번 하고 가는 거지 진짜 진심으로 뭐야?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또 그 창에 있었던 피규어인가? 이거 여기에 에어버즈 컴 오 좋은데? 좋은데? 이거 되게 많은데요? 좋은데? 나 한번 해봐 좋은데? 너무 많은데? 형자는 어떻게 해?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 피규어로 해도 예쁘겠다 이쁜데? 이거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아직 쓸만한데 이거? 내 게 아직 남았어 이렇게 하는 거네 얘들아 이거 누가 한 거야? 리키다 리키 진짜? 이거 예쁜데? 귀엽다 안걸리게 서 있는 줄 알고 진짜 쓸 데가 없네 그거 에어팟 그거 첫 번째 에어팟에 그 전 거 해야 할 말 긴 거 보이지? 콩나무 같은 거 나 다 다음 나 빨리 제이크키 기대해 줘 진짜 난 안 좋아 여기 구멍 뚫어 해 형한테 진짜 왜 구멍 뚫어 있지?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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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끝! 나 뭐야? 이게 뭐야? 잠깐만 왜 왜 왜? 뭐야 이게 왜 왜 왜 왜 레전드다 레전드야 바퀴바리 와 와 레전드다 아 아 갑자기 아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 아 아 성도 될 것 같애 바퀴벌레 목걸이 아 목걸이 이게 제일 하셨네 이게 뭐야 이거 하나가 여기 있는 게 더 있어 관상 관상대가 사람이 뭐 있잖아 내가 왕이 대상인가 내가 왕이 대상 대상인가 아니 쓸데없진 않잖아 너 관상 좋아하잖아 응 아 아 sadly 뭐를 Kerime bass hypocrisy natuurlijk 아직 가는 vague 아 잘 아 얘 권 rebound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의 문이 해야 하나에 어 있 Order 가정카 starch 학장 asa 뭐야 Il I 이거는 뭐죠? 휴지 달린 모자 하나씩 이렇게 뭐야? 좋은데? 이렇게 바로 꼬마가자 저한테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제이크 가는 거구나 근데 안 뽑히는데? 괜찮지 않냐? 이건 뭐야? 이거는 형 안 뽑혀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쓴 거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게 만 원인가 했어 그래서 이거 그냥 돈 남아서 산 건데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지려고 환불러요? 같이 넣으시면 어떡해, 이거 이거 진짜 그냥 내가 먹으려고 산 건데 렌즈가 너무 많다 근데 진짜 바비 좀 있는데? 레트로 바비인데 이거 약간 이거 뭔지 알지? 약간 헬스한 사회 혼자 하라고 그래서 산 거야 이거 미국 가면 다 이거 이거 그래서 그냥 꼭 꼬장하고 갖고 가라 정색이 이거는 내 거 미국에서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이제 진정하고 맘을 준비를 해 원플러스 머리 온나요? 하나 남았어 하나 갖다 너 이거 뭔데? 이거 휴지가 안 뽑혀요, 이거 못 쓰는데 인증샷 찍기 제일 심을 거예요 뭐야, 빨리 까봐 인증샷 꼭 찍어야 돼 그거는 몰라 꼭 찍어야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증샷은 괜찮은 거 아니야 뭔데요? 이거는 찍을 수 없어 보면 알아 저는 징그러웠어요 잠깐만, 멀리서부터 보내주세요 입 막아, 다들 입 막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나랑 같이 보여줘 표정을 변화를 한번 볼래요? 오케이, 저도 볼래요 네, 궁금하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박스 안에, 또 박스 안에 뭐야, 이게 박스 그냥 박스만 샀죠? 다 박스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박스인가?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있었던데 뭐야? 또 박스 있어? 뭐야, 이거? 핸지 뭐야? 잘못한 거 아니야? 저거야? 여기 끝이야?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스태프에게 수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스태프이 아니라 스태프예요, 이거 공식, 한국어 봐요 스태프한테 받으라고 뭐예요? 스태프? 이거 이렇게 이게 선물을 받을 게 2만 원은 넘잖아요 아니, 안 넘어 이 큰 게요? 뭔데 이게? 수요식 설마, 레고 엄청 큰 거 해가지고 다 조립해가지고 인생에서 올려라, 이런 거 그런 거 할 거 같아 근데 그런 거 할 거 같아 이게 선물이에요, 저한테는 이거 인생에서 찍어요 이거 찍고 일단 이거는 그냥 아닐걸? 어, 궁금한데? 뭐예요? 진짜 뭐야, 잠깐만 근데 잘 좋아 보이는데 뭔데? 나, 선우가 좋아할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아프지 말라고 와, 뭐야? 채널동완 대박인데? 와, 이거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 근데 이거 제 사촌 동생 이름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인생에서 찍어야 돼 나도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이거 누가 하려는데 이거 진짜 갑분싸 될 거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게 근데 삐포삐포 소리가 난대요 오! 콩순아! 어, 깜짝이야 콩순이 요즘 애들 콩순이 아니지 않나? 와, 콩순이 야, 잠깐만 진짜 콩순아 야,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먹고 한 가지 먹었어 진짜 콩순이는 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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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절 때 애기 뭐야, 애가 없어 뭐야, 애가 없어 콩순이야? 어? 대강 애가 되는 건가? 어 그런 거예요? 아니, 애가 없어 이거 왜 형이 있어? 애가 없어 어떻게 해? 애기가 왜 없냐 애기 있어? 진짜, 진짜 뺀 거야 아니면 불량이야? 야, 없어 야, 없어 이거 안 들어있어 이거 애기를 안 찍으면 어떡해, 여기 네, 엉뚱발란 콩순이와 친구들 아, 2만 원 이하여서 인형 미포함 버전이라고 명실업 아, 미포함 인형이 얼마길래 아, 눈에서 눈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눈이 없는데? 여기 이거 사지 마세요 아, 이거 야,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원래는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제 미포함 버전 어, 인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미포함 버전 아니, 이거는 아, 우와 2만 원 이거 가짜, 이거 저거 사갖고 누구 진짜 본인 진짜요 제가 진단해 볼게요 아니면 이거 사준 제의를 진짜 해주면 되지 않을까? 같이 인증샷 찍으면 되겠다 그렇게 어그로 끌지 마세요 인증샷은 관상백과만 들고 찍을게요 이거 부셔졌어 그리고 나는 이 카드가 선물이야 나한테 카드 그러네 스텝에게 수령하세요 네 들고 찍겠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좀 더 부자신 정리를 서 놓고 끔찍하다 그러면 이제 이걸 사진에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역겨워 네 네 역겨워 근데 솔직히 나는 맞힐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넣어 뭐야? 엑스레이 비춰서 엑스레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엑스레이였어 너무 현실적이네 너무 현실적이네 조각대부다 엑스레이도 있어 내가 그 시리즈 중에서 저가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했잖아 고생했다 진짜 다른 거 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10만 원짜리 있었어 왜죠? 엑스레이 있네 스티커는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붙여야지 다 붙이고 full version으로 업로드해야 돼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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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희충약? 희승약? 희승약인 줄 알았어 회충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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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게임에 희충약도 이걸로 실험 테스트하면 진짜 돈 좋아하겠다 대박 다 장난감 방법하는 거야 바퀴벌리, 냉장고는 너무 많아 냉장고는 왜 그러지? 너무 싫다 저거 태워볼래, 집가장으로 그 오케이 네 진행을 한번 보도록 하자 네 제이 형이 막 그렇게 앞에 말했던 거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나아 난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나 나 예산했어요 그니까 약간 엄청 징그러운 거 있잖아요 징그러운 거 나 뭐가 튀어나오고 있지 않아 나 뭐가 튀어나오고 있지 않아 사랑은 뭐 그런 거 할까 봐 Let's go 저거 어이 엔진무선 한 거 이거 이거 좀 장난이 아닌데 약간 너 그러니까 네 조롱한 거지 나 이거 진짜 그냥 내 거 사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준비한 게 있죠 또 할리데이 하면 또 음악이 없을 수 없죠 그리고 저희가 또 컨셉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음악 요정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뭐냐 자 이제 저기로 갈게요 자 이제 저기로 갈게요 리코더 어딨죠? 리코더 전 실로폰이에요 제 최애 악기 모습입니다 어디 갔어요? 여깄다 저는 이거 뭐야 이거 마세대미노추가 텐스터넷 텐스터넷 근데 이거 한 번 나 피어너를 잘 불러가지고 어떤 음악을 해볼까요? 참고로 저는 한 개밖에 몰라요 징글베밖에 몰라요 징글베밖에 몰라요 징글베 오케이 원래 초반 박자 초반 박자 그러면 노래 뭘 뭐 할까요? 징글베? 징글베 같이 시작 징글베랑 징글베 징글베 그러면 제이 형이 한 번씩 박자를 가봐주시죠 갑자기 초반 학생 음악 시장이 된 거 같은 기분 오케이 난 준비 됐어 오케이 자 지휘자 없어요? 지휘자? 5 6 5 6 7 8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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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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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다들 자기 갈 길 가지 말고 노래 하지 마세요 노래 하지 마세요 노래 잘 돼 이러분한테 이렇게 칠까? 네 팀워크 그만 그러면 멜로디 내는 거는 하나만 합치마 이거 셋 중에서 하나만 합치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제가 잘 알아 내가 할게 히스니 형이 나와서 제일 정확해 오케이 저 일단 시작 나 할 수 있어 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피아노로 위치를 깔아줄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너가 이거 할래? 했잖아요 그것도 못해요 했잖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저 이것도 있어요 그걸 대체 상관없어 이게 뭐라 하죠? 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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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 아니에요? 심벌 난 심벌 자 이제 갑시다 오케이 5, 6, 7, 8 잠깐만 다시 죄송해요 오케이 다시 어렵다 오케이 한 2년 전만 해도 상자 믿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너무 기각만 하게 해 이거 아 망했어 아 망했어 키가 코드가 달라 키가 코드랑 달라 이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봐봐 여기가 도잖아 내가 알려줄게 여기가 도잖아 여기가 도잖아 네 이렇게 하면 돼 아 저는 맞아요? 키도로만 알겠지? 저는 맞아요 저 한 화음을 누르냐 한 화음을 누르냐 아 우리 다른 노래도 한번 해볼래? 다른 노래 다른 노래 뭐 했지? 다른 노래 나비아! 나비아라! 긴 눈싸이로 이럴까요? 긴 눈싸이로 모르겠네 아 어렵다 이거 리코더 옛날에 많이 불렀었는데 뭐하지? 은메단지 어때? 은메단지? 은메단지 그거 할아버지의 그거 아니에요? 네 할아버지의 불만한 거 처음 해봐 불만한 거 처음 해봐 오 맨디 안 할래 너무 여기 대명피아트다 대명피아트 갑자기? 희승 오빠는 모르는데 뭐야? 뭐야? 희승이 형 아일랜드 때 그때 갔다 그 크러쉬 님 노래 불렀을 때 아 맞아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더 할까요? 그러면 울면한 데 깔끔하게 한번 해볼까요? 울면한 데는 진짜 몰라 그래요? 그럼 방금 거를 한번 제대로 똑같은 거를 완벽하게 해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배고파 어? 방금 뭐였죠? 징글벨이었나? 어 징글벨 징글벨 갑시다 자 오케이 지휘자 2 1 2 3 4 오케이 뭐야? 뭐야? 자 3시 엔하이펀 무슨 요정? 음악요정 음악요정 네 네 악기를 잠깐 내려가고 재희 형 여기 있어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거 배운 적이 안 배운 적이 없어 반생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지? 내일이 벌써 헐리데이예요 진짜 또 내일이면 가요대전 거의 안 남았어 12시까지 그러네? 23, 24입니다 가요대전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 가요대전을 했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또 가요대전을 2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있죠? 네 여기서 스파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아니다 날씨가 좋죠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네 눈이 왔나 오늘 아 맞다 근데 내일 또 눈이 엄청 온대요 맞아요 밤부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홀리데이가 될 거예요 진짜 화이트 홀리데이가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실 계획이신데 홀리데이요 저 희진이랑 데이트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강철이 약속이 잡혀버렸어요 저는 저는 가요대전에 나갈 머리를 먹은 다음에 밤새 오케이 오케이 네 이제 저희가 저희는 또 저희 반에 그런 걸 보내잖아요 홀리데이 때 엔진분들은 뭘 하면서 보내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엔진분들은 작년에도 이거 가요대전치 맞아 작년에는 배구에서 했었죠 댐보를 했었죠 맞아 아 맞다 맞다 그 뭐지? 그 신인 그룹 댐보를 그때 형이랑 저랑 그거 했었잖아요 맞아 그거 이거 그게 이거였어? 네 한번 해주면 여기서? 정원이 실수 척추 나가버라 내일 못하는 거야? 그게 이거였어? 어 배구 보러 가시는데 배구야? 배구? 내일 가요대전 보시지 않을까 응 보셔야죠 가요대전 봐 봐야겠는데 가요대전 봐 봐야겠는데 아 맞다 내일 엔진이 여러분들 30? 30명 저는 친구 만나서 갈비 먹는 거예요 오실분 오실분 댓글 여기 엔진분 댓글 오실분 댓글 갈비 뭐 갈비 뭐 좋아하시나요? 돼지갈비 소화애비 저 친구랑 홍대 가요 어우 되게 거기 있지 사장님 아 저 치킨 먹으면서 가요대전 볼 거야 오 랩트리나 봐야지 내 오실분 한번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오? 아이랜드 정주행 하신다는 분도 있네 어 그건 괜찮으실 거 같아 그거 날 잡아서 잠시만요 잠시만 손 스톱 스톱 그거 누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가만히 스톱 아이랜드 말고도 이제 에너클락이라는 아주 맞아요 잠오 그렇긴 하다 더 나이도 있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아 맞아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아 아직 안 보신 것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아직 마음이 결단 넷이 맛이시고 네 근데 아이랜드는 안 가시는 걸로 아니면 그것만 한번 보고 와도 좋았거든요 하여튼 뭐 아이랜드 봐도 딱 편육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울면 귀찮아지니까 그것도 편육도 댓글에 원분스 너무 많아서 채문만 있어가지고 나 원분스 골라서 볼게요 근데 근데 네 아이랜드는 진짜 우리 엄청 오랫동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아마 그럴 저희의 시작이니까 솔직히 근데 그걸로 데뷔 이제 아이랜드로 데뷔했으니까 쿠리 난 감사하잖아 맞아 방송은 감사해 내가 거기서 한 게 감사하잖아 쿠리지 자기가 하는 거 내가 거기서 한 짓들은 감사하잖아 쿠리지 거기서 처음에 그때 막 방탄소년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막 맞아 흑역사 뭐 얘기하시지 않았나? 맞아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흑역사는 포기하라고 이제 시작이다 진짜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진 선배님이었나? 막 그 뭐냐 정우수님인데 이거 누구였지? 이걸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당신을 지금 흑역사고 그 말 진짜 공감된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이것이 냉정적이네 이것이 흑역사고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별로 안 울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맞아 안 했었네 맞아 그때 이후로 거의 안 울었는데 제가 많이 봤지만 그때 나는 그때 저는 거의 나라 이들리들리들리들 이제는 뭐 근데 이제 딱 댓글을 보니까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 엄청 홀리데이 홀리데이니까 네 다들 약간 집에서 방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렇지 그래도 약간 가끔 성기도 시키시면서 시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스링크장도 한번 가시고 아이스링크장 너무 추워서 스키장 이런 데 갈 수 있나? 지금은 못 갈걸? 지금은 못 갈걸? 스키가 진짜 신기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마스 보낼 때 트리를 무조건 산 트리를 무조건 산 트리를 무조건 해요 저희 집도 저거 넌 진짜 무조건 해 연습실에 트리 있었잖아요 저 흰색 맞아 근데 이건 허리 작사나 봐 진짜 나무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약간 진짜 나무처럼 생긴 그 모양이 있어 입 모양이 딱 정해진 건데 그거를 항상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것도 많았는데 약간 집을 꾸미는 콘텐츠 콘텐츠 진짜 맞아 불빛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어? 우리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근데 좀 외국 가면은 자기 그 다 아파트가 아니잖아 다 주택이니까 그 뭐냐 그런 날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집 꾸미는 거죠 사람 진짜 좋아 그거 되게 큰 할로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홀리데이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땡스기빙 같은 것도 막 밖에다가 칠면조 인형 이따만한 사람 두 배만한 거 그럼 이제 당신 좋지만 이제 나중에 치울 때 나중에 그래서 우리 옆집 미웅 다녔을 때 우리 옆집이 크리스마스인데 그 다음날 아니 그 다음년도 한 1월 중순까지도 그게 계속 있었어요 거기도 있잖아요 귀찮아서 삼성 연습실 거기에도 크리스마스들이 한 2년 동안 있었어요 맞아요 동그란 쇠 솔방을 밟아서 터뜨리고 맞아요 그게 할 때는 좋은데 치우신다고 점점 나중에 허리 반쪽 자살나가지고 얘가 거의 오늘 가서 나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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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봐가고싶은데 답이 없어 아니면 내일 2도 재밌는데 하야맨 정재영 오늘 성키데이래요 성키데이래요 오늘이 성키데이 성키데이 26일 아니니까 29일 벌써 우리 성키데이 성키데이 어떻게 구입했나요? 그게 뭐야? 아니 좀 어제잖아요 어제 그게 뭐였지? 그제인가? 그제 이틀이잖아 빠르다 이틀이잖아 뭐가요? 누가? 성키데이 성키데이 성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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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그거 할 때마다 그거 생각나요 성키스트 성키스트에다 유부초밥 국룰이었는데 도시락 엄마한테 유부초밥 되게 의식의 흐름이다 지금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데 저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해볼까요? 치킨 먹고 싶다 치즈돈 가스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뭐지? 뿌링크 치킨 먹고 싶다 여러분 작년 크리스마스 V LIVE에서 1년 뒤 편지 읽어준다 했는데 근데 이거 뭐예요? 진짜? 맞다 그거 이게 뭐지? 그 숙소에서 한 거 맞다 각자 앞에 있는 사람들 맞아 숙소에서 했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맞아 내가 그때 선우한테 썼어 난 내 기억이 안 날까? 그게 뭐지? 제인한테인가? 그 잠옷 입고 한 거 그러니까 그거 맞아 대박 숙소에서 했던 거 완전 옛날 아니야?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벌써 1년 전이라고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별다는데 우리 이제 숙소에서 논의 못 할 거 털어놨어 털어놨어 저것도 그렇고 많이 벗겼어 짐이 많아 아니 그거 헬스장 됐잖아 샌드백이 있고 헬스장 됐잖아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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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인데 벌써 요즘에는 집에서 안 하고 여기 위에서 하니까 저희 이제 오락실이 되지 않았나요? 오락실? 그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당구대 있지 탁구대 있지 플레이스테이션 있지 샌드백 있지 아룡이 있지 거의 턱걸이 있지 오늘 저번에 그걸 만들면 PC만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거의 제 방을 안 나가는데 나도 내 방 거의 안 나가 저 희승이 형분 아니면 제 방 우리 방을 다 줘잖아 그치 희승이 형 발이 너무 포근해요 혹시나 그런 발도가 있구나 너무 서근한 발 I like that I like that 정원 자랑해 뭐요? 자랑해 뭐야? 그냥 비우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딱히 자랑할 게 아니라서 네 신경 알아서 네 왜왜왜 책상 하나 샀습니다 저 컴퓨터랑 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자랑까지 뭐 할 필요가 있다 자랑은 아니에요 정원이보다 내가 더 설명해 맞아요 어제 세팅해주는데 제이크 형이 더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네 정원이는 막상 뭔가 정원이가 집어와서 살짝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동그란 모습을 상상하면 되게 뿌듯하네 못 찢었어 정원이는 막상 별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뒤에서 동그란 모습 한번 보면 되게 뭔가 나도 거기서 사야 되는데 진짜 이제 너 사면 우리 집에 다섯 대 있는 거야 저는 이 얘기만 지금 거의 2개월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선택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저한테 와서 계속 노트북 살까 데스크탑 살까 다섯 명이 이제 정했어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 사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비싸서 그게 좋다고 했잖아요 제 거 제 거 드릴게요 사면은 그러니까 그냥 줄 거야? 그거는 좀 아니면 내가 그냥 사지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주면 오케이 제가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태인회대시대가 나왔어요 네? 진짜? 그럴 때는 일단 뛰어야죠 여러분 일단 체육시간에 들어야죠 일단 뛰어요 일단 먹다 말고 그냥 밥 먹다 말고 나가서 일단 뛰세요 네 축구 하다 말고 공 집고 뛰세요 우리 그냥 공 잡고 그냥 뛰어 학교에 많이 틀어줄 수 있겠다 배달픈 노래 일단 뛰어 근데 각자 약간 학교에서 틀어주지 않을까 아니 그거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밤마다 약간 신청하는 게 있잖아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는 아니 우리 학교는 그 뭐냐 밤마다 그 반 문 앞에 빨간색 무채통이 있었어 맞아 뭐 노래 신청해야 돼 방송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그 방송부 애들 있잖아 방송부에서 틀어줘요 방송부에서 그거 가져와서 틀어줬어 NIF 노래 많이 드세요 네 한 사람당 다섯 장씩 띠버도 좋고 점심시간에 띠버도 좋고 점심시간에 띠버도 좋고 점심시간에 어울리는 노래 점심시간에 어텐션 플리즈 어텐션 플리즈 나 관심 좀 줘 내가 관심 좀 줘 인사되고 싶어 혼자 공부해서 하면 돼 인사되고 싶으면 네네 프로젝트 되더라고 폼밥이 좋지 근데 결론은 내일 가요대전을 잘해야 된다는 그쵸? 아니야 이거 제 꿈 저거 있고 부러졌다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한 2년 동안 못 참아 너무 녹슬었어요 여기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하다가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하다가 바운스 탐지 바운스 에너큘락에서 쓰고 있는 거 잘 쓰고 있어 받은 거 잘 쓰고 있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이 마스크 가발 배너 높아요 아 그거 마틸 레옹 안경 그리고 피자 그거는 저 그것도 받았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어 라면 라면은 라면은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나? 벌써 다 먹었어요? 아니요 저희 남았어요 왜냐면 요즘에 라면 안 먹었어요 그 모니터는 라면 다 먹었어요 라면 다 먹었어요 저 젤 다했던 사람 그 짬뽕이 터로만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밸런스 못 맞춰서 네 너구리만 너무 정성아 꼭 한 번 입어도 형 그리고 켰었어요? 천안에 셀카 잊어버렸대요 맞다 오늘 셀카 뒤에 비치는 사람 누군지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이 형입니다 제이 형이 저기 뒤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제 셀카에 이렇게 형이 비쳤더라고요 그림자 같다 거울처럼 안녕하세요 프리집에 엔하이픈 산타가 왔으면 좋겠다 엔하이픈 산타는 저 진짜 갈 수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 신색 수염이 날때 찍으면 가겠습니다 주소 찍어주시면 오늘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엔하이픈 산타 그거 바퀴벌레 목걸이 필요하세요? 그거 갖다 드릴게요 그거는 나쁜 짓한 사람들한테 좋아해요 제가 수염을 한번 기르고 가겠습니다 오늘 셀카 타임은 아주 화려하겠구만 셀카 타임 캐주 타임 오랜만에 캐주 타임 한번 해봐 대박 카페 스타일 뭐야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뭐요? 되게 까끌까끌하죠 진짜 까끌까끌 그게 빈 한번 찍어볼까요? 한번 일단 그러면 귀엽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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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모르겠어요 캐주 타임 준비하세요 케이크를 들어줄게 그러다가... 정현아 나 이거 다리에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했으면 좋겠어 엔진 분들이 원하는 걸로 엔진 분들은 당연히 이걸 좋아하시지 아니지 엔진 분들은 당연히 다리를 좋아하시지 이렇게 정하자 그러면 네가 선물해줬잖아 그러니까 선물해준 사람이 정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아니면 같이 한 거랑 못 거를 같이 한 거랑 못 거를 드리면 들어가지 몰라 정했어 아니면 일곱만 가상주셔서 들어가야지 근데 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선물 준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 네 루리 그거지 형 그거 알아요? 들어간다 지금 댓글 하신 거 같아 지금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도배됐어 다리가 도배됐어 괜히 말했다 형 내는 거 아니에요? 제이 입히려고 한 거 같은데 안돼 안돼 제이도 하래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박힌벌레 못 버릴 수 없나요? 괜찮아요 키볼엠이 더는 없지만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일어나면 티도 안 돼 진짜 다 다리다 다 다리 여러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형 했고 하고 여기 저기 누구지 말아요? 형 형 형 먼저 입어요 제가 입어놔서 입어요 거짓말 진짜 진짜 딱 봐도 거짓말 같이? 일단 흰색이 형 먼저 넣어봐 한번 넣어요 좋아요 잠깐만 형 제이 형도 다리 안 넣었네요 목걸이 안 넣었네요 형 그러면 시참신하게 머리로 가겠습니다 뭘 머리야? 머리 진짜 했네 잠깐만 둘이서 해요? 머리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죽겄다 살짝 스웨터 뭐 하는 거야? 앉으시죠 하나 둘 여기 이 친구 좀 비만인데? 야 뭐야 오! 좀 뚱뚱 좀 뚱뚱하네 이거 진짜 쓸 순 없겠다 인터넷에서 함께 쓸만 해봐야 되는데 빨리 찍으시다 빨리 찍으시다 빨리 찍으시다 빨리 찍으시다 신난 뭐지? 해피 다 어디 갔어 여러분 캡처 타임 Let's get it 저기 이거 할래요 펴봐요 진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캡처 타임 Let's get it 여러분 해피 헐리데이 해피 헐리데이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이 형 다리 해달래요 다리 합시다 갑시다 이거는 다리를 올라가시는데 다리 하기 싫어? 다리 하기 싫어? 아니 머리 하는 건 또 무슨 경우가 머리 빗자로 한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게 근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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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요? 이게 약간 좀 무서워 야 꼬리 공격 꼬리 공격 왜 이래? 왜 이래? 꼬리 진짜 웃겨요 아이오티 저기 저기 아이오티 아이오티 그 거 같아요 알았어 빨리 찍어 풍선 풍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어떡하네 네 괜찮은데 이거 아이오티 이거 다리가 진짜 진짜 괜찮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 남이 보지만 안 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다리 다리 이거 이거 윤방 가서 가는 느낌 형 지금 희각사 만들고 있어 의전팀이 지금 희각사 만들고 있어 의전팀이 딱 문 열었는데 끔찍 놀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나 못 써요 비주얼이 너 보지 마자 진짜 진짜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참 보네 오늘 생크림 묻히고 먹으면 어떻게 하니 진짜 네 여러분들 해피홀리데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또 위버스콘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버스콘도 있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 가요된 전 본방사수 하시고요 네 기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사수 네 뼈방사수 해주시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네? 밥 먹어야 돼 저는 인증샷 올릴래요 바로 저 배고파요 인증샷 이걸로 이제 근데 정말 내가 이거 뭔가 너랑 될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너가 이런 거 많이 저 사실 형 거 뽑을 거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나? 저는 안 뽑았구나 지금 거의 잘 어울려 저 남는 거죠 패션 아이템 같아 그러면 뭐 시켜먹을 사람 좋아요 이미 제이크 형이랑 저 시켰어 맞아? 제이크 시켰대 진짜? 네 나이스 너무 한 거 아니야? 너무 한 거 아니야? 형이 안 넣었네 여러분 가까이서 인사하고 해달라고 엔진 분들 소원이래요 나는 전화를 했지 가까이 가봅시다 안녕 가까이에서 바퀴벌레 보여드릴게요 엔진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너무 쉽다 진짜 엔진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이거 묻혀줄게 수리야 나도 쓸 수 있는 움직이지 이거는 뭐 야 진짜 액정에 묻혀 이러면 깜짝 놀라겠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럼 다 같이 가까이서 찍을래요? 여기다 묻힌 어떡해 진짜 묻었어 진짜 묻힌다 엔진 여러분들 좋아하시겠네 됐나? 됐나요? 어떻게 내가 뽀어졌다 뽀어졌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어요? 뭐야 이거 너 모자에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아 맞다 모자 아 모자 아 이럴 때 써야 되네 내가 이럴 때 써야 되네 아 이럴 때 써야 되네 쓸 수 없지 않네 야 보여요? 누구야 이거 지워졌다 아 깜짝이야 야 누가 야 진짜 이거 나와 야 누가 저기다 바퀴벌레 놨어 손 먹었다 가까이서 바퀴벌레 먹는 거에다가 이러면 어떻게 해 내가 안 했잖아 하나 둘 셋 나 지금 조명이 안 받아 하나 둘 셋 해피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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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들고 있을 이거 들고 사는 짓 이거 뭐야 이게 관상백화가 관상백화 된 거 같은데 상대상인가 이거 디지털이네 이거 이거 엑스레이 아 엑스레이요 엑스레이요? 아 엑스레이요? 차이라네 이거 차가 막 움직여 아니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을 뭐야 채천받은 여기에 사람 높이는 자 엔진 여러분들 해피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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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메리홀리데이 내일 가요대전에서 봅시다 안녕 본방사수 가요대전 본방사수 WeverseCon WeverseCon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해피홀리데이 아니요 바이바이 안녕 메리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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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이 감사합니다.